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가가 부모로서 경험하고 깨달은 이치들을 편지의 방식으로 아이들과 주고받았던 내용을 엮은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입니다. 작가인 우진은 편지 방식이 직접 대화할 때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아이들도 말로 설명할 때보다 조언을 더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멍화에게 아빠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에 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지. 간식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옷은 재다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었단다. 그런데도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사실 행복과 돈은 크게 상관이 없단다. 행복은 돈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아빠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이야.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다투신 적이 없단다.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에 나와 내 작은 아빠는 가난했지만 늘 즐겁고 평온했어. 너희 엄마와도 결혼 후에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단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처럼 즐거움과 행복은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즐거움은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마음껏 발휘될 때에도 생겨나기도 해.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기 때문에 날마다 친구들과 산으로 호수로 놀러 다니기 바빴어. 만약 빽빽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다면 이런 즐거움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 예전에는 오는 날처럼 소셜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법이란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행복의 큰 조건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단다.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거든. 간디는 삶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보냈지만 마음은 늘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해. 그러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지위가 높고 임무가 막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단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제한적이란다. 돈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저 종이 위에 찍힌 숫자에 불과해. 생각해보렴.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매일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과 돈은 별로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니? 아빠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란다. 너희들에게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야. 두 번째는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야. 꿈이 없으면 행복을 논할 수 없단다. 또 꿈은 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 계속 실망하고 괴로워지지. 그러니 꿈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해. 세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야. 아빠는 살면서 되도록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했어.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을 줄이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자기가 잘났다는 식으로 남을 깔보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단다. 네 번째는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야.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처럼 나이가 들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란다. 며칠 전 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내게 물었지? 아빠는 우선 네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구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아빠가 지금까지 우진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